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강서구립도서관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속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강서구립등빛도서관에서는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문학으로 우리 역사읽기를 주제로 강의가 열립니다. 문학을 통해 역사를 읽고 다가올 뉴노멀을 대비하는 인문학적 지혜를 선조들에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학으로 우리 역사읽기 강좌는 별도의 수강신청은 없으며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해당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우장산 숲속도서관에서는 일상의 기록을 위한 글쓰기와 드로잉 강의를 위한 함께쓰기 강좌가 길꽃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책과 유튜브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